여기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 특설 링크입니다. 오늘 캐시시 스위치 앤 패스트 다운 아이스 2000시 마이스 쇼의 오프닝 무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오프닝 공연에 앞서서 이곳을 찾은 모든 관중들이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명복을 미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서 출연 선수들도 함께 애도의 뜻을 나누었는데요. 오프닝 무대는 I Believe, I Got A Feeling이라는 음악에 맞춰서 오늘 출연하는 모든 선수들이 함께하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이번 쇼는 김연아 선수의 코치인 브라이언 호소 코치가 총 감독을 맡겼죠? 네, 그렇습니다. 데이빗 윌슨과 같이 안무를 했는데요. 이번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주제를 맞게 해서 그 점을 지켜볼 만하죠. 네, 한편에 첩보 영화 같은 화려하고 다이나믹한 공연이 마련됐다, 이렇게 주최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연은 김연아 선수가 여러 가지 역경을 이기고 올림픽 금메달까지 싸게 된 그 고난의 시간과 성공을 향한 그런 노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은 무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링크 위에 마련된 회전 무대에서 우리의 김연아 선수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군요. 오늘 김연아 선수는 참 뜻깊은 무대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금메달을 땄고 그 이후에 국내 팬들을 위한 첫 무대에서 연기를 펼치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도 이 무대가 참 소중하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토마스 베르너 선수와 또 브라이언 츄베르 선수와 함께 무대를 시작합니다. I believe I got a sleep 이 노래에 맞춰서 오늘 14명의 스테이터들이 함께 하는데요. 오프닝 무대에 모두 등장을 했죠. 우리 선수들이 한글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런 셔츠를 모두 입고 있는데 이 의상은 디자이너 이성봉 씨가 특별히 오늘 쇼를 위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한글 디자인이 담긴 아주 멋진 그런 의상들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시장들도 입고를 입고 routine 정맞아ität 해당. 시위빈 선수죠. 네. 시위빈 선수죠. 옥산화 동리나 맥심 차발린 팀입니다. 장단장하우 페어팀이고요. 필라 콜피스이시죠. 희자 콜피스이시죠? 네. 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회나 선수입니다. 내년에 내외 주니어 팀이 되는 아이스탱스 팀. 광민정 선수의 아이스탱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역시 오프닝답게 모든 선수들이 즐겁기 시작을 합니다. 네, KCC 스위치 앤 페스타 온 아이스 2010 오프닝 무대 I Believe I Got A Feeling에 맞춰서 오늘 출연한 14명의 선수들이 모두 후려한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네, 역시 오프닝블리에 맞춰서 오늘의 선수들이 모두 후려한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감사합니다.